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후쿠오카에 이번에 새롭게 이사를 온 바로 새 집입니다 계단도 이렇게 있고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 쿠리코가 이제 30분 후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옵니다 제가 미리 냉장고에 몰래 제 팬티를 넣어놓고 쿠리코한테 쿠리코 물 좀 꺼내주세요 해서 쿠리코가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나의 팬티를 싹 가득하다면 쿠리코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냉장고 안에 그렇게 팬티가 가득하다면 쿠리코가 정말로 행복해 할 것 같기도 하하하하 페이히히 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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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전설의 팬티 박스입니다 팬티 박스 팬티 백스 팬티zent희 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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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é 근데 이걸 냉동실에 나오면 좀 얼 것 같기도 하고 아아 냉동실에 나오면 좋은 뀠oll 라 syn 띠ل 냉동실에 있는 걸 다 뺐고 팬티를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팬티 코데스 컴바인 팬티 2번 팬티 네파 블랙 네파 블랙 3번 팬티 이건 뭐 안 빤 거 아니야? D라고 쓰여있는 4번 팬티 QX 케빈클라인은 명품이니까 여기다 좀 놔줄게요 상태 딱 보이게 회색 팬티 아이고 뭐 팬티들이 다 늘어났네 앞부분이 할머니 팬티 할머니한테 놔줄게요 한 개만 딱 더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2019년 가장 바보같은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30분 후에 쿠리코가 집에 도착을 하는데 쿠리코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쿠리코한테 연락이 와서 방금 퇴근을 했다고 밖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지금 맥주 한잔 하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빰빵 바람에 하가 날려버린 날이 바람에 마이 카라 해봐 찬 찬 찬 찬 찬 찬 바람에 kidnapping 춰 양 shoulders OO 아침 퇴근 열심히 lot happy 진짜 맛있어 난 잰 거야 어때? 난 잰 거야 지금 어때? 안 뺐다 아이씨 자기 하지마 홍동이 왜그래 뭐 야 아이고 어떡해 아 맛있겠다 그 후기 아니 너 기분가 어땠어? worms impor 뭐라고 lange 감사합니다.